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도대체 변수를 왜 쓰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죠. 변수라는 것은 코드의 재활용성을 높여줍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한 이 재활용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좋은 코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앞으로 아주 무수히 많은 재활용성과 관련된 컨셉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102라는 숫자에다가 10을 더해요. 그리고 그 결과를 화면에 출력하고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다시 10을 나눈 후에 그것을 다시 화면에 출력하고 거기서 10을 빼고 역시 화면에 출력한 다음에 거기에다가 10을 곱하고 화면에 출력해야 된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코드를 작성하면 될 겁니다. 100 더하기 10하고서 alert을 하고요. 그리고 100 더하기 10이라고 하는 기존의 그 값을 그대로 입력한 상태에서 나누기 10을 해준 다음에 alert을 해주고 그 다음에 100 더하기 10 나누기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위에서 얘기했던 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 시작할 때 사용했었던 이 100이라고 하는 숫자를 수정할 필요가 없다면 별 문제가 없는 코드인데 만약에 여기 있는 이 100이라고 하는 숫자를 여러분이 수정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이 각 단계에 있는 100이라고 하는 숫자를 여러분들은 일일이 다 수정을 하셔야 될 겁니다. 반면에 변수를 한번 사용해볼까요? 자 코드는 좀 길어진 감이 있지만 결과적으로 이게 더 효율적인 코드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 변할 수 있는 값을 a라고 하는 변수로 처리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초기값 이 100이라고 하는 숫자는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은 변수에다가 그 값을 담아놓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a 더하기 10을 한 다음에 그것을 a라는 변수에 다시 담아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자 a에는 100이 들어가죠? 그리고 100과 10을 더합니다. 그러면 110이 되죠? 그러면 이 a의 값은 현재 110이 되는 거예요. 자 그 상태에서 경고창을 띄우면 110이 화면에 출력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a 나누기 10을 하게 되면 a에 현재 담겨있는 값은 110이기 때문에 자 110 나누기 10을 하면 그 결과는 11이기 때문에 이 a라고 하는 변수의 현재 값은 11이 됩니다. 자 이것을 출력하면 경고창에는 11이라는 숫자가 출력이 될 거죠. 자 그 다음에 a 빼기 10을 하게 되면 현재 a는 11이기 때문에 11 빼기 10을 하면 1이죠. 그러면 이 a의 값은 현재 1이 되고 이것을 실행하면 화면에 1이 출력이 될 겁니다. 자 거기에다가 다시 곱하기 10을 하고 그것을 화면에 출력하니까 10이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별게 아닙니다. 그런데 어떠한 요구사항에 의해서 어떠한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처음에 사용했던 이 100이라고 하는 숫자를 1000으로 바꿔야 된다. 또는 만으로 바꿔야 된다고 하면 여러분은 이 아래쪽에 있는 이 코드 있죠. 이 코드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수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제일 위에 있는 이 코드 이 파란색으로 강조된 코드 영역만 여러분은 수정하시면 되는 거라는 거죠. 자 여러분이 프로그램으로 프로그래밍이라는 것은 결국 코드를 작성하는 것인데 여러분이 코드를 작성할 때 항상 신경 써야 되는 것은 그 코드상에서 어떠한 피로에 의해서 변할 수 있는 영역 자 여기는 변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리고 변하지 않는 영역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구분을 해서 이렇게 구액으로 분리시켜 놓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변할 수 있는 부분이 군데군데 들어가 있다면 여러분은 그 변해야 되는 부분들을 군데군데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빠트리는 것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고 그건 무슨 얘기냐면 그 코드는 또 그 프로그램은 버그가 일어날 확률이 높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자 그러한 코드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유지보수 유지하고 보수하는 것이 어려운 코드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예 그러한 코드를 좋지 않은 코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지금 우리가 살펴본 이 코드들 이 두 가지의 코드를 비교해보면 자 위쪽에 있는 코드와 아래쪽에 있는 코드 심지어 아래쪽에 있는 코드가 더 길기까지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변수를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 크게 공감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수정해야 되는 코드가 이렇게 네 줄이 아니라 만약에 천 줄이라면 또는 만 줄이라면 그리고 여기 있는 코드가 이렇게 보기 좋게 모여있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 군데군데에 막 흩어져 있다고 한다면 점점 더 인간의 능력으로는 인간의 인지능력으로는 어렵거나 불가능한 상황까지 가기 때문에 이러한 변수와 같은 수단들이 중요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프로그래밍을 시작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 변수가 왜 필요한가라는 그 효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머리로는 이해할 수 있지만 이 가슴으로 공감하기는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뭐 그러한 것들은 어차피 프로그래밍을 하는 과정에서 그 프로그램이 비효율적으로 작성됐을 때 경험하게 될 여러가지 막장들 예 그런 것들을 그런 것들 때문에 충분히 절망한 다음에야 정말로 가슴으로 느낄 수 있는 거긴 하지만 어쨌든 저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비효율적인 코드를 짰을 때 직면하게 될 어려움들 같은 것들에 대해서 이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니까요 머리로만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상상력을 발휘해서 그런 잘못된 코드를 앞에 있는 개발자라는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하셔야지만 좀 더 이러한 어떤 프로그래밍의 수단들에 대해서 흥미를 가지고 재미있게 공부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변수까지 배웠는데요 사실 변수만 놓고 보면 그렇게 효용이 많이 느껴지진 않아요. 뭐 이것도 효용이라면 효용이겠지만 하지만 이 변수라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배우게 될 반복문, 조건문, 함수 이러한 것들과 결합되게 되면 아주 매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것이 바로 변수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변수에 대한 내용은 마무리를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번 시간에 살펴봤던 내용 중에 이 문법적인 요소들 여기 있는 이렇게 생긴 기호 그리고 제가 위에서 살펴봤던 자 이게 무엇인가 이런 문법적인 것들에 대해서 다음 동영상에서 소개를 드리고 이번 시간은 마무리를 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